아 으 백지 나와서 사니까 살만해 으 으 가뜩이나 마음도 여린게 의지할 때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때도 없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어 남자친구도 이렇게 여기 살기도 하고 해서 올라왔죠 으 판이 깨질한 형국이니까 남자친구하고도 인연이 다 돼가는데 아 지금 최근에 좀 사이가 안좋아 몇살이야 스물이 없어요 너는 변함이 없을 거야 그 애가 변화가 올 거니까 아 뭐가 궁금해서 왔어 지금 하는 일 잘 맞아요 전공하고 생뚱한 생뚱맞은 데로 와놓고 그게 잘 맞냐고 물어보기 위해 나한테 물어봐 전공을 뭐 했어 너 아 저 대학교 중간에 그냥 자퇴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하는 일은 지금 보험설계 보험 쪽하고 있어요 니가 설계사 일을 하는 거야 네 fp야 그냥 그냥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에 그냥 다니는 거야 아시는 그냥 그냥 한 회사긴 한데 그냥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설계해 주는 그런 거 아 그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업적이 있잖아 더욱 영업적인 것 중에서도 맨투맨 영업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을 직접 만나서 뭐 알려도 줘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맞아 기디하고 맞아 조금 스트레스 받는 거 있긴 해요 생일이 언제지 저 8월 27일 오늘 상담한 친구 중에 최초 없는 상담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좀 장애가 몸에 있어 근데 그 친구하고 너하고 공통된 게 뭐냐면은 굉장히 사주가 높다는 거예요 사주가 높다는 건 팔자가 세다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신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너희 집안 내력이 그렇게 많아 성씨가 뭐야 박씨 엄마는 허씨 허씨 그리고 보듬어 주는 게 니 뭐 남자친구였을 거고 근데 그 선택을 해서 어찌됐든 부산에서 여기 뭐 경기도 안양 안산 그럼 어딘가 모르게 다 뒤로 하고 니가 이리 온 건데 근데 지금의 너의 삶은 22살이잖아 천천히 알아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알아가는지 왜 그거를 하긴 황소고집 니고집을 니 부모들이 못 꼽고 못 꼽고 쓸 거야 근데 내려가라고 하고 싶다 지금 하는 일도 다 정리하고 내려가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있으라고 하고 싶고 아직 머리가 있고 그러니깐 좀 너한테 맞는 일을 좀 찾아서 공부 좀 하라고 하고 싶어 그 일적으로 돼도 않는 일 지금 뜬구름 잡듯이 잡지만 그럼 어떤 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전문적인 일을 갖다 좀 배워봐 꼭 부동산 같은 거라도 꿈을 아예 만약에 사람들 영업 같은 걸 한다면은 너는 이렇게 한 달 직장 일에서 뭐 백만 원, 이백만 원 받아서 이런 일을 너는 그게 지금은 니가 그것도 감지덕재하고 벌고 있겠지만 채워지지가 않아 음 막 분양하는 회사들이 있잖아 뭐 상가 분양이 됐고 뭐 뭐 오피스텔 분양이 됐고 뭐 이런 쪽 그런 쪽의 일을 좀 경험 좀 하고 그런 쪽 공부 좀 하라고 하고 싶어 그 올 최근에 원래 일하기 전에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어요? 대리 그 쪽이 더 맞을 거야 왜 거기엔 그래도 니가 결과나 니가 시간 투자에 니 노력한 거에 보상이 좀 크게 이루어지니까 음 뭐 예를 들어서 한 건 할 때마다 그 페이가 틀릴 거니까 그럼 지금도 약간 그런 식인데 그건 안 맞는 거예요? 이거는 잔돈이잖아 아 아 아 아 잔돈이니까 그리고 돈보다는 좀 공부 좀 더 하라고 싶어 대가리 똥 차가지고 저것도 음 공부 아 사랑도 너무 빨리 알았고 세상에 일도 너무 빨리 알았고 우리가 밥을 하잖아 네 바로 밥 돼 쌀 씻어야지 불려야지 끓이면 불 줄여야지 뭐 압력 봐서 밥 넣어놓으면 다 그것도 단계별로 있잖아 끓다가 지가 나중에 뜸으로 자동으로 또 더 많이 되고 뜸이 다 되면 보온으로 또 전환이 되고 이건 뭐야 다 단계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는 지금 스물두 살이야 원래 되려면 대학생의 지금 캠퍼스를 거니려야 되는 그런 나이야 근데 니가 중도에 공부 이런 것도 다 포기하고 사랑을 알게 되고 돈을 알게 되고 이쪽으로 먼저 온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이 됐겠지 근데 그렇게 앞서간들 그렇게 단계를 건너뛰어서 니가 가 있는들 앞으로 니가 봐라 이렇게 얘기해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셔 어머 침식 오늘 공통된 게 왜 다 애들 엄마들이 나하고 동갑이야 그럼 엄마한테도 너희 엄마한테도 스물두 살이 있었을 거야 스물세 살이 있었을 거고 그치 너 나이대가 있었을 거야 그치 꿈 많고 하고자 하고 싶은 거 많았을 거고 근데 엄마가 지금 어때 엄마 꿈대로 살고 계셔 꿈대로 살고 있다면 니가 이렇게 안 됐겠지 그치 이 얘기는 모르겠어 오늘 온 거를 갖다가 잘 새겨들어 건너가지 말라고 지금의 당면에 있는 거 이유가 있긴 하지만 니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금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다 모든 게 안 되는 거야 사랑도 일도 일든 또 이꼬로 또 돈이겠지 모든 게 다 힘들어 근데 정작 그런데 너를 또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니가 벌어서 니가 살아야 되고 누가 보태 주는 거 아니고 또 서울 가서 니가 경기도 여기 부산에서 올라와서 니가 뭐든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니가 올라온 건데 마음 주고 사랑 주고 믿을 구속은 남자친구 놈인데 그 새끼도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인게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고 변화가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겠지 그러면은 걔한테 너보다 더 예쁘고 잘난 여자가 또 들어온다면 남자란 동물들은 또 그쪽으로 휩싸이게 되는 거고 갖지 말아야 될 걸 니가 먼저 가진 거야 나중에 가져도 될 거를 먼저 땡겨서 받은 거라고 모든 건 그러니까 건너고 단계라는 걸 갖다 넘어 서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알겠니? 솔직하게 얘기를 해 왜 너 뭐 지운 거 있어? 네 네 나이에 지금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야? 아니 그렇게까지 왜 앞서 가냐고 사랑 좀 있다가 해도 되는데 좀 있다가 돈 벌어도 되는데 세상 좀 있다가 알아도 되는데 왜 그걸 먼저 앞뒀냐고 네 고집이 아무리 황소고집이래지만 왜 너네 부모들은 너를 그걸 꺾이질 못했을까? 엄마, 아빠, 아빠는 왜 그러고 사실까? 아빠가 몇 살이야? 아빠는 70년대 70년대? 한 살 많으시네? 엄마보다 같이 살구나 같이 살구나 있냐? 네 네 네 네 네 15살 9월 쯤에 이혼하셨어 그렇지 네가 그러니까 사랑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해는 가 왜 집이 싫으니까 얼른 너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뭐 같이 집이 싫어서 어떻게 보면 네가 돌파구고 그쪽을 찾은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런 걸 갖다 말리지 않을까 간단해 다 접고 내려가 일도 받고 사랑 연연하지마 지금 남자친구 시간이 가면 네가 더 아파질 거니까 궁금해서 삼촌한테 여길 찾아온 거잖아 덕천하며 그렇지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는 지금 다 바꿔야 돼 전문적인 걸 공부 좀 해 봐 아까 얘기해 줬던 그런 일들 그 속에서 그리고 외로운 거는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은 가지고 있어 근데 유독 그게 너는 되게 많아 너는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너를 외모만 본다면 굉장히 강하게 봐 근데 속은 너처럼 여자가 없거든 소녀 근성도 되게 많고 눈물도 많고 근데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안 봐 근데 너는 그렇게 여려 상처도 많고 근데 삼촌이 진짜 아빠 같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벌써 그런 거 겪지 마라 아파도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눈물 흘려도 엄마 앞에서 딱 너가 그럴 때야 너 혼자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베개에다가 네 눈물 적셔 가면서 너가 지금 벌써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너무 빨리 너무 다른 길로 돌아왔어 제 자리로 가 부산에 가면은 네 집이 부산이라고 엄마 부산에 계셔 그럼 엄마 아빠 다 거기 가서 네가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고 공부가 됐건 일이 됐건 하물며 사랑이 됐건 거기서 다시 시작해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멀리 너무 빨리 알겠니?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해도 되고 왜 이렇게 아픔을 갖다가 고통을 슬픔을 왜 이렇게 빨리 찾아가 시키야 너네 엄마 아빠가 만약에 왔으면 욕 돼지게 했을 거야 너네 아버지는 내가 한 대 때렸을 수도 있어 왜요? 왜 딸년을 갖다가 말리지 않았는지 왜 너를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살게 놔두는지 그걸 모를 거야 또 또 필요 없지 다 때려치고 내려가라니까 그러면 계속 남자친구야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더 안 좋을 거야 너는 변함이 없어 너는 사랑이 식지도 않을 거고 걔에 대한 마음도 변하지 않을 건데 그 애가 마음이 변할 거야 걔가 여자가 돌아서 바람을 띈다고 그 소지만은 아니야 너한테 실증이 나는 거겠지 넌 넌 어찌됐든 얘를 갖다가 첫사랑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 근데 첫사랑은 아닐 거야 너도 대바라진 게 까진 게 많아갖고 근데 지금의 이 남자친구나 그 전에 네가 사귀었던 애들이나 가만히 생각해 봐 네가 떠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너를 떠나갔지 다 왜 그런 줄 아니? 너는 집요한 게 있어 욕심이 굉장히 많아 사람에 대한 욕심 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침은 뭘 먹었는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저녁에 몇 시에 끝나고 몇 시에 밥 먹을 건지 나라를 몇 시에 만날 건지 넌 사랑이고 애착이야 근데 상대는 집요하고 시간이 처음에는 막 챙겨주니까 너무 좋지만 그게 몇 달 이렇게 시간이 흘리면 네가 너무 자기한테 집착하는 것 같이 느껴져야 그래서 너를 다 떠나가는 거야 알겠니? 너는 근데 그걸 그냥 안 붙여 넌 당연히 모를 수 연애하고 네가 사귀고 있으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이야 그치? 당연하게 한 건데 걔네들이 부담이야 이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너한테 몸에 배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정환경이고 가정교육이 크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희 부모님 세대 두 분 살아오는 거를 네가 봐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빠대로 밖에서 나가서 엄마는 엄마대로 티격티격거리고 사는 거를 암암니 너한테 그게 무의식적으로 너한테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끌려가지 말고 많이 챙겨주려고 하지 말아 좀 못된 여자 나쁜 여자가 될 필요성도 있어 알았겠어? 사람들은 챙겨주면 꼭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네가 만났던 남자 애들이 다 그래 네가 데려 전화 안 하고 만나자는데 널널의 시간이 졸라 바쁜 척하고 그러면 너한테 와 근데 넌 그게 안 돼 걔네들 그 남자들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을 네 스스로가 안 준다고 왜? 네가 더 보고 싶고 네가 더 좋거든 뭐 먹었는지 궁금하거든 누구랑 뭐 먹었고 점심을 먹었는지 궁금하고 어디로 가 네가 더 궁금하거든 그래서 네가 그걸 시간적인 여유를 상대들 남자들한테 네가 못 주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가 더 안달이 많아 그래서 꼭 네가 상처를 먼저 받는 거예요 사랑도 해 근데 연애도 해야지 근데 너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간다 빠르게 간다는 건 빠르게 사랑도 하지만 빠르게 쉽고 빠르게 헤어진다는 얘기야 이해가? 그리고 너네 엄마한테 꼭 좀 전해줘 부처님만 찬양하지 말고 조상님도 좀 찾고 정성 좀 더 드리고 살라 그래 너네 엄마한테 죄를 묻는다면 너무 그런 걸 안하고 조상 성김이 너희 엄마도 굉장히 강한 여자고 팔자가 세고 집안 내력도 그렇고 삼촌과 같은 사람들이 너희 친과 외과로 다 있어야 돼 그만큼 강한 집이야 너도 그래도 꿈 같은 게 느낌 같은 게 정말 맞죠 남자친구 바람 피냐고 나한테 붙지마 네 느낌이 맞을 거니까 내 입으로 확인하지 말고 그런 게 너네 엄마 아빠는 서로 너무도 강해 그건 다시 말해서 집안 내력이 굉장히 강한데 너무 조상들한테 빌지 않고 사는 게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거는 원래는 이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되게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뭐 친가에 그런 거 다 챙기고 약간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혼하고 나서는 거의 이제 엄마가 거의 만면을 느끼는 그게 아예 다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제사도 없어지고 그냥 그게 다 그냥 거의 없어지는데 제사나 이런 거는 제사 차례 뭐 이렇게 모시는 거 이런 거는 기본이야 기본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고 그 외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받는 분들은 누구야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 할아버지 이 정도급이란 말이야 그 외에 분들 그 외에 그 위에 분들을 갖다가 정말 많이 조상을 위하고 살아야 되는 집안이었다고 근데 그 위에까지는 너희 어머니가 제사나 이런 건 잘 하셨어도 그 위까지 성김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엄마도 너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너 싸가지 졸랄이 없는 거 알지 삼촌이 말 이렇게 할 때는 삼촌이 이빨도 뽑고 싶다는 막 욕을 할 때가 있거든 그게 너한테 나오거든 근데 네가 정이 되게 많거든 너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쫙 못할 소리 다 해놓고 뒤돌아서서 너 혼자 울거든 또 다른 네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또 다른 내가 있는 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그 직성이 강해 그래서 넌 누구 욕도 하고 누구 저주도 하면 안 돼 너무 강해서 근데 그게 엄마도 똑같이 강해 아빠도 강해 그러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? 이해는 가? 아침에 이쁘니까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해야 되고 일어난 시간이 있잖아 출근하려면 꾸미는 시간 그럼 알람 맞출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이렇게 삼촌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듣고 혼자 맥주라도 한 잔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아침에 알람을 듣고도 일어나야 된다 5분만 더 네 마음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 일어나야 된다 5분만 더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게 또 다른 나거든 그걸 우리들 용어로 직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너무 강하단 말이야 그걸 한편으로 얘기하면 신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신의 기운 그게 너도 강하고 엄마도 강하고 아빠도 강하고 또 네 동생이 되고 강하니까 너네 집은 이렇게 식구들이 모이면 막 웃음이 나오고 재밌어야 되잖아 천말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희들은 굉장히 싸우거든 그게 개개인이 갖고 있는 몸주신들의 싸움인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네가 다른 이성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너는 행복한 꿈을 그리거든 천말의 말씀 그게 안 와 아직 멀었어 그런 삶이 오기엔 시간이 너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 네가 너무 빨리 가는 거야 마라톤이 어떤 사람은 1시간 후에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10분 후에 10분 전에 출발하고 그렇지 않잖아 똑같이 출발선에서 땡 하잖아 너는 근데 좀 너무 빨리 42.195가 7km가 마라톤 코스잖아 거리가 근데 넌 한 10km 정도 먼저 앞서가 있는 거야 거기서 스타트가 된 거예요 지극히 학생의 신분이 됐건 아니면 학생이 아니면 기술직이 됐건 뭐가 됐건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먹고살 때 네가 그거 배우고 익혀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사랑을 찾고 삶을 찾고 가정을 찾고 너무 막서 왔다고 그게 왜 그런지 집안에 내려 조상이나 신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풍파 이해가? 삼촌이 무당으로 점은 잘 보는 것 같으냐 네? 삼촌이 점 잘 보는 것 같냐고 네 왜 물어봤는 줄 알아? 왜요? 너 신기가 굉장히 많아서 준비 안 됐는데 얘기하니까 바로 나오자 왜 그러세요? 글쎄요 이러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만큼 너네 집안에 신의 기운이 가네 아픔 아픔도 잠깐 눈물도 잠깐 어금이 꽉 깨물고 다 접고 내려가 다시 시작해 내려가면 분명히 사랑도 거기에 다시 또 다른 사랑이 있을 거고 네가 할 수 있는 공부도 또 다른 거 네 일도 있을 거야 여기서 이 위에서 찾지 말아 알겠니? 그럼 궁금한 거 하나도 없지 내일이라도 당장 정리하고 내려가는 게 우선이야 아파도 아까 얘기했잖아 아프면 아프다고 엄마 붙여앉고 울어 힘들면 힘들다고 아빠 안고 아빠한테 울어 너네 아빠 왼손 같겠지만 정말 위로해 줄 사람들은 네 남자친구가 아니라 네 엄마 아빠라는 거 알겠니? 거기 가서 아프고 거기 가서 새롭게 시작해 이게 답이야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을 빨리 하려고 그래 세상을 왜 이렇게 빨리 알아가냐고 너 이제 22살이야 새끼야 그리고 몸뚱아리 빨리 자라고 중고등학생 때 그거 다 배우잖아 왜 배운 걸 왜 안 써먹어 그런 거 때가 되면 더더욱 조심하고 잊지마 앞으로 또 그런 일이 계속 생기겠지만 주의 주는 거야 길가에 핀 잡초 하나도 그 잡초 하나도 그 지휘가 끊길 때는 한을 남긴데 알겠니? 근데 하물만 네 뱃속에 생기는 거 잊지마라 그게 큰 죄라는 거 엄청나게 큰 잡초를 하나 죽인 게 아니야 너의 새끼를 네가 스스로 죽인 거라 죄 짓지 마라 죄가 아니라 그런 죄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악업을 쌓는 건지 너 살인자라니까 네 남자친구 놈도 살인자고 사람이야 알겠니? 핏덩어리가 그거 뭐야 또 사랑도 하고 또 만남도 갖고 또 그런 생활도 하겠지 철저하게 관리 잘하라 괜찮겠지 이렇게 넘기지 말고 너 같은 놈이 또 나오는 거야 너 스스로 지금 너는 박복하다 생각하고 너 힘들다고 생각하잖아 그런 애가 또 생기는 거라고 너도 계속 악업해 악업 알겠니? 힘들고 아팠던 거 너도 분명히 엄마가 될 거야 네 새끼한테는 주지 말아야지 일 가지? 언제 내려갈 거야 내년엔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니까 사랑도 접어 어흑이 꽉 깨물고 눈물 한번 흘리고 말어 시간이 더 갈수록 네가 더 상처를 밟게 될 거야 남자친구한테는 천천히 알아가 그리고 너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금년에 너희 집안은 산소를 좀 만졌나 보다 최근에 금년에 금년에 윤달이 있었잖아 4월달 5월달 6월 양 음력으로 4월달이 윤달이었으니까 4,5월달에 너네 집이 큰 집은 아닌 것 같아 작은 집이야 너네 앞집니까 저의 아빠가 셋째 그러니까 첫째 큰아버지 그리고 좌우직은 작은 너네 집이 작은 집 같아 큰 집은 아닌데 큰 집에서 손을 댄 것 같아 무슨 산소가 됐건 산이 탈이 좀 나 있는 걸 보면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그게 그게 바뀌었다고 들었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산소가 있는데 그게 다른 산소랑 뭔가 서로 서로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게 뒤바뀌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바로 아무튼 금년에 윤달이 있었거든 금년에 지금 20년 경제년에 금년에 또 뭔가 만지고 바꿨다는 것 같아 산탈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이 산탈들이 생기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안 좋거든 건강이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던가 사업 쪽으로 하는 일들이 안 된다고 더 나아가서는 막 목숨을 갖다가 담보로 하는 일도 생겨 뭐 그거는 엄마나 아빠도 한번 한번 물어봐봐 그런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지금 그쯤에 한번 그냥 같이 산소를 갔었는데 그냥 거기 그거는 큰아빠 큰아빠 내서 손 댄 거니까 니네 집에서 모를 수도 있어 저희가 가서 그냥 산소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돼 있어가지고 손 좀 보고 그랬어 그냥 거기 너무 민들레 밭이 다 돼서 그냥 그 산소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민들레 밭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가게 한 달 전에 제 꿈에 그냥 돌아가서 큰아빠가 나와가지고 나를 좀 기다리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산소를 그냥 한번 다 같이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거기로 그냥 산소부양 다 벌초한 거예요 그냥 다 그거 한 거 아무튼 큰아버지 그니까 너희 사촌들이 사촌 형제들이 뭘 했든 어쨌든 뭔가 만짐이 있어 만지지 말았어야 되는 거는 뭐 만진 거 같아 그거는 아버지나 엄마가 뭐 이런 거 해 보고 내가 머리가 깨질 거 같아 그건 뭐냐고 산소탈이 나거나 그러면 분명히 있거든 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다 때려치고 다 접고 얼른 가 창피해도 돼 엄마니까 받아줄 거고 아빠니까 이해해 줄 거야 알겠어? 여기선 네가 혼자서 아파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아파하지 마 아프지 말고 알겠니? 내려가서 얘기했지 아까 삼촌이 서두에 울어도 엄마 안고 울어 네 혼자 지금 쳐떡쳐떡 처울지 궁상 떠오면 졸지 말고 알겠어? 몸 관리 잘하고 너는 건강한 여자지만 타고난 게 넌 거기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단 말이야 관리 잘해란 말이야 시키야 함부로 하지 말고 알겠어? 가 그거 궁금한 게 있어 아버지? 그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하고 그냥 집 엄마 명의로 있는 거만 받고 나왔는데 그게 집이 계속 안 팔리고 있거든 그럼 그거 언제쯤 엄마 명의로 돼 있어? 아빠 명의로 돼 있어 엄마 명의로 되어 있고 응 내년에는 내년에 네 엄마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? 생일이 10월 아 10월 11일인데 내년 3월 4월이면 문서가 들어오니까 문서가 튀는 연구이니까 내년 3,4월이면 매매가 될 거예요 아 근데 그건 네 엄마 내가 봤으면 개인적으로 안 팔았으면 좋겠어 왜요? 그거 싹 없어질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? 너도 줘야 되고 네 엄마 뭐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예를 들어서 1억에다 치자고 그럼 1억이 그대로 남아야 되는데 여기도 나가야 되고 저기도 나가야 되고 저기도 나가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래서 파는 거 하나도 안 남을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내후년까지 내년 말이나 내후년까지 가지고 있으면 많이 올라갈 거니까 맞아요 이해가? 1년 힘들고 나서 집값을 곱하기 2로 받아서 파는 거예요 또 선택도 너네 엄마 몫인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별로 재미없을 때 팔아서 그 돈이 싹 없어지는 거 또 너네 선택도 너네 엄마 몫인 거예요 근데 문서는 3,4월이면 너네 엄마한테 판다 소리가 나오니까 팔라고 권해주고 싶지는 않아 그 돈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그 돈이 없었을 거예요